자 그렇다면 이제 오랜 시간 사랑받는 명곡 금지된 사랑에 이어서 김경호 씨의 두 번째 무릉도원송을 공개합니다. 백두산. 아 백두산. 도경환 씨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 백두산 아닙니까? 밴드 스카이! 한국은 또 많이 아쉬워요. 희한한 거죠. 그거 제가 즐겨 부르곤 했는데 근데 말할 걸이라는 노래가 좀 저는 생소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80년대 중반에 헤비메탈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룹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많았죠. 물론 들고 가 선비도 먼저 시작을 하셨지만 저는 신하의 백두산 H2O 부활 이렇게 4대의 산맥 그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락이라는 음악 자체가 사랑받기 시작했는데 과거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분들이 계셨다 하고 너무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모르는 곡이지만 이 곡 안에서 제가 이분들이 어떤 음악을 하셨고 제가 후배로서 한번 커버를 해보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오늘 골라봤어요. 김경호 씨 하면 진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고음. 고음. 송곳 같은 고음. 뾰족해요. 그렇죠. 다 뚫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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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ineapple